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는 흙 동그라미 9점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살리기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곳을 그냥 단수치는 수는 100이 있는 순간 이 석점 잡아도 딱 봐도 살 수가 없겠죠. 간단한 수단으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0이 이어주면 이렇게 둬서 빅 모양을 만들 수 있겠으나 100이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이으면 쉽게 잡을 수가 있는 모습이죠. 역시 좁히는 수는 안되겠구요. 조금 더 역동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첫 수는 여기를 막는 수구요. 이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곳을 막을 때 100이 뒤쪽을 잇거나 하면 흙이 쉽게 살았어요. 이 자리가 급소죠. 100이 있더라도 빅 모양입니다. 빅만 내면 흙이 살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0도 2도를 잡으러 가려면 급소 자리를 두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둬서 얼핏 보면 흙 전체 쉽게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서 이 넉 점이 키워서 죽이는 순간 흙 전체가 잡혔다는 거죠. 여기를 막아도 잇는다면 살 수가 없는 궁도이기 때문에 급소를 당해서 실패처럼 보이죠. 이쪽 단수를 생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데 단수 쳐도 잇는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4궁도를 피할 수 없는 모양으로 얼핏 보면 요 문제 이렇게 둬서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칸 뛰는 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흙한테 좋은 수가 있는데요. 일단 흙이 단수 칠 때 100은 사실 이어주지 않습니다. 이곳을 이어서 패를 하기만 하더라도 100은 만족스러운 진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흙이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흙도 단수를 쳐서는 안되겠고 무언가 수단을 발견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힌 한 수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100이 따낼 때 그냥 이 자리 막는 수는 역시 이어서 이도 살 수가 없는 궁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먹여칩니다. 100은 뭐 이어수는 없으니까 둘 수 있는 수, 따내는 수 한 수인데요. 그때 단수를 친다면 100이 이어면 5점을 잡았죠. 뒤쪽을 잃더라도 따내는 수가 선수라 뭐 치중가에서 타이밍이 없습니다. 흙이 살게 되고요. 그렇다고 잊지 않고 패를 하기 위해서 뒤쪽을 이어도 따내다가 100이 팻감 쓰고 따낸다면 뒤쪽을 단수 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역시 이을 수가 없는 장면으로 흙이 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100이 급소를 두면서 이도를 위협해왔지만 먹여치고 따낼 때 또 한 번 먹여친 기가 막힌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낼 때 단수 쳐서 이 모양 패도 아니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 해결처럼 보이는데 100은 또 한 번 어려운 응수를 합니다. 이쪽 급소를 두지 않고 여기를 젖혀와요. 정말 처절하게 버텨가는 순데요. 흙이 막을 때 100이 이쪽을 잇는 것은 역시 빅 모양이 때문에 흙이 살 수가 있어요. 100은 지금 이 자리를 두겠다는 겁니다. 2패를 버티겠다는 거죠. 100이 2패를 다 버텨서 여기를 잇게 되고 이쪽을 잇게 되고 여기까지 잇게 되면 결국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버텨가는 한수인데요. 이렇게 패라도 나면 일단 100에 성공이에요. 흙은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은 뭔가 실패 같고 그렇다고 먹여치고 단수 쳐서 아까처럼 두는 것은 100이 이번엔 뒤쪽을 잇습니다. 딴해서 패를 하기는 아쉬우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뒤에서 단수 치면요. 이제는 5점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따내더라도 치중 가면 잡히게 됩니다. 간단한 수는 역시 이번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둘 때 물론 흙의 응수가 많지만 일단 이 자리를 두는 게 가장 멋있는 수입니다. 여기를 맞고요. 이렇게 패를 하려고 할 때 물론 실전이라면 여기를 당연히 먼저 따내겠죠. 100도 팻감 쓰고 따낸 장면 이 장면에서 묘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흙을 살릴 수 있는 묘수가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이 장면에서 묘수를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장면 그냥 패를 내주면 안되고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 두면 다 안돼요. 그냥 잡히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자리를 들어가는 묘수가 있습니다. 이수 찾으셨나요? 자충의 묘수인데요. 여기 두면 100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먹여칩니다. 따낼 때 단수를 치면 이 돌 흙이 살게 됩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이을 순 없겠죠. 100이 들 수 있는 최선은 뒤쪽에서 연결인데 따냅니다. 여기서 100이 또 뒤쪽 연결하는 거는 너무 쉽게 살기 때문에 100은 또 한 번 단수 쳐서 처절하게 흙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여기를 먼저 따낼 거고 100이 폐감 쓰고 따낸다면 폐모양을 만듭니다. 따낼 때 뒤쪽에서 단수 쳐서 이을 수가 없죠. 이번에도 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버림에 미학이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100이 처절하게 버텨가는 이 저침수에도 버리는 수는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버려가서 상대방한테 많은 돌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생각보다 실전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넉 점을 먹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수 치면 폐가 나는 상황이 꽤 많이 나와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끝까지 수익기를 해보면 폐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수익기를 해서 이 돌을 살려내는 게 오늘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둘 때 다른 흙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데 먹여치고요. 따낼 때 아까 단수 치면 이어서 안됐지만 여기를 먼저 먹여치고 단수 치면 요것도 가능합니다. 뒤쪽 이어도 단수 치면 이의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상황도 가능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궁도를 넓히고 버리는 수가 일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먹여치고 먹여치는 수가 일품이었던 문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이버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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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